여덟개밖에 안나면 이렇게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고 정확히 조준해서 살짝 위로 쳐야 되지 않을까? 아 안되네 뭔가 돌멩이 같은거 있으면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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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언덕이다 살짝 병사가 있어 코르게 조종관 붙이고 날아가는 것도 해보고 싶네요 코르게 조종관 붙이고 날아가는거야? 아 오 좋은 생각입니다 로켓 달려있으니까 오뚜기랑 오뚜기랑 조종관 해서 코르크에 붙인 다음에 더욱때문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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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앞에서 보니까 굉장한.. 굉장한 비쥬얼인데? 엄청나네 진짜 자 간다 고! 오케이 완벽하다 아 완벽하다 최종병기 코러 아 개웃겼네 이거 아 이것도 유튜브 영상 따야겠다 즐겁다